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이용학 시인의 현대식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입니다. 제가 2010년 전으로 봉화에 갔을 때 만난 십만이 집입니다. 그 이후에 찾아갔더니 이 집조차 없어졌는데요. 일제강점기 고향에도 타국에도 머물 곳 없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담은 시인입니다. 이용학 시인의 시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도움되는 전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도 피지 못하는 고향을 만나는 것은 아픔입니다. 일제강점기 머물 곳 없는 우리 민족의 현실 고향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실감 이용학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해설 답답한 현실로 힘들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향 아닌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고향 아닌 곳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날마다 고향이 더욱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찾은 고향은 밭꽃도 강남콩도 피지 못했습니다. 슬퍼하고 절망에 빠진 나는 다시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처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정지용 고향이 있습니다. 향수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지만 정지용의 고향이란 시는 고향에서 느낀 어떤 좌절감 이 시와 같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떠나 살아야만 했던 유이민 유이민은 유랑을 떠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랑민입니다. 유이민의 삶을 깊이 통찰하고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화자는 바깥세계에 대한 열망을 품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으나 각박한 타행에서 예전히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화자는 고향이 자신을 부른 힘에 이끌려 다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고향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깨닫고 화자는 다시 고향을 떠나려 합니다. 이 작품은 그 어디에도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한 유이민의 비극적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읽기는 생략하고 바로 감상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고향의 의미와 화자의 이동입니다. 고향은 탈향과 탈향은 고향을 벗어나는 것이죠.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탈향과 귀향이 되풀이 되는 공간입니다. 현대소설 중에도 이호철의 탈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답답한 고향이니까 떠났죠. 타향도 그렇다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답답한 타향입니다. 그래서 귀향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답답한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떠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고향의 양면적 의미입니다. 그리움의 공간입니다. 까치 둥지가 있는 아카시아 뱀장어 구워먹던 물방앗간 세잡이 하던 버들방천이 있고 아름진 꽃거늘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운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황폐해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돌담이 바로 그렇습니다. 식구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는 식구가 보드로운 손을 가슴에 언전대로 떼지 않았다. 고향아 너의 부름이 귀에 담겨지물 고향 상실감을 나타내는 식구는 버들방천에도 가고 싶지 않고 물방앗간도 보고 싶지 않고 가슴에 가로노은 가시덤불 돌아온 마음에 사늘한 바람이 분다. 이 부분은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나타내는 식구들입니다. 감상학입니다. 하얀 박꽃 오둘막을 덮고 하얀 박꽃 박꽃은 지붕에 이렇게 박이 열리죠. 박은 우리 바가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바가지가 대부분 플라스틱이지만 옛날에는 박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둘막은 오두막입니다. 하얀 박꽃이 오두막 집을 덮었잖아요.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 박꽃은 언제 폐느냐 하면 여름에 폅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납니다. 하얀 박꽃이니까 흰색의 이미지가 나타나죠. 당콩 너울은 하늘로 하늘로 기어올라도 당콩 너울은 강랑콩 덩굴입니다. 강랑콩 덩굴은 색깔이 아마 강랑콩의 이미지와 연결되면 아마 붉은 계통일 겁니다. 이거는 하얀 박꽃이 오두막을 덮고 강랑콩 덩굴이 하늘로 하늘로 기어올라가네요. 상승적 이미지죠. 이거는 자연의 어떤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삼사형과는 대조가 됩니다. 박꽃의 흰색과 당콩의 붉은색의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색채적 이미지가 되겠죠. 또 이거는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향아 불렀죠. 고향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어투입니다. 고향아 이렇게 사람처럼 했으니까 의인법이고 또 이렇게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을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오타네요. 반복되면서 고향아가 반복됩니다. 독자의 관심을 드높입니다. 여름이 안타깝다. 무너진 돌담. 여름에 이렇게 바꽃도 강랑콩도 피는데 돌담은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이 안타깝다는 거죠. 무너진 돌담은 황폐한 고향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안타깝죠. 이 삼사형은 황폐함을 뜻합니다. 일리형의 어떤 생명력 활기찬 모습과는 대조가 되죠. 계절감을 주는 이미지와 시적 공간의 황량한 분위기. 계절은 아주 희고 또 붉은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이잖아요. 힘찬 모습인데 생명적인 모습입니다. 시적 공간은 돌담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의 공간의 황량한 분위기를 결부하여 화자의 영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부각되는 것이겠죠. 무너진 돌담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납니다. 도로에 앉았다 섰다. 도로에 앉았다 섰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편안할 때는 몸을 고요히 안고 있거나 이러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한 모습입니다. 고향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 때면 그렇죠. 성가스러운 하루해가 먼 영에 숨고 성가스러운 하루해 하루해죠. 성가스러운 귀찮은입니다. 해가 넘어갈 때 기분이 좋으면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귀찮은 하루해가 하루하루가 지겹단 뜻이죠. 힘들단 뜻입니다. 영은 고개입니다. 고개로 숨고 해가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소리 없이 생각을 들리는 어둠의 발자취. 해가 넘어가니까 어둠이 밀려온다. 어둠이 생각한다. 이거는 의인법이 되겠죠. 소리 없이 지금 어둠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음산하죠. 나는 은혜롭지 못한 밤을 또 부른다. 시적 화자가 등장하네요. 은혜롭지 못한 밤이니까 이건 불편한 밤을 맞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불편한 밤을 맞는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래 고향에서 지금 좀 찝찝하고 힘들죠. 도망하고 싶던 너희 아들. 도망하고 싶던 너희 아들. 너는 고향이잖아요. 의민법이죠. 고향을 너로 표현했습니다. 너희 아들은 바로 나입니다. 너는 고향이고 아들은 고향에서 도망가고 싶어한 나가 됩니다. 가슴 한구석이 늘 차가웠길래. 가슴이 차갑다. 상막했다. 내가 느낀 정서가 고향에서 상막함을 느꼈다는 거죠. 고향아 다시 부르고 있죠. 반복되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 구절의 반복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돼지굴 같은 방 등장법. 돼지굴 같은 방이다. 방이 돼지굴 같다. 깨끗하지 않고 사죠. 돼지굴은 돼지굴인데 같은 인생의 주기법이다. 방이 돼지굴이 같다. 화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돼지굴 같은 방으로 드러냈습니다. 방 등장법은 또 어떻겠습니까? 고향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죠. 등장법은 이건 희망이죠. 돼지굴 같은 방에서도 등장법이 있다.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 싶지 않았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돼지굴 같은 방이라도 등장법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려운 상황인데 밤은요. 이거를 등장법을 피우고 있겠다.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진 희망입니다. 요거 한 줄씩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요것도 들어가 있죠. 드디어 나는 떠나고 말았다. 고향의 상황이 그만큼 힘들었고 또 바깥 세상에 대한 열망이 커서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곧 얼음 녹아내려도 잔디풀 푸르기 전 이거는 뭡니까? 얼음이 녹아내리는데 잔디풀 푸르기 전은 봄이 오기 전이죠. 마음의 불꽃을 거느리고 마음의 불꽃은 마음속의 불꽃을 거느렸다는 것은 희망이죠. 절망이 아니고 희망을 갖고 삶의 의지와 희망을 갖고 멀리로 나선 곳으로 갔더니라 멀리로 나선 곳 다행이죠. 그의 고향을 떠났다. 고향을 떠난 것을 떠난 사람들을 유랑민이라 합니다. 고향을 떠나는 나입니다. 요 3사연은 보면 요번 한 칸씩 전부 안쪽으로 들여섰습니다. 이렇게 들여서 시각적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의 의도적 배치죠. 그러나 너는 부드러운 손을 걸어마 시상의 전환이죠. 내가 고향을 떠났는데 너는 부드러운 손을 그의 고향에 주는 위로입니다. 가슴이 얹은 대로 떼지 않았다. 가슴이 얹은 대로 떼지 않았다. 고향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졌다 라는 뜻입니다.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 이건 타행에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향을 떠난 삶의 힘듦. 고향에서도 살기 어려운데 타행에서 살기는 더 힘들겠죠. 빗돌처럼 우두커니 거리에 섰을 때 빗돌은 비석이잖아요. 비석은 대부분 아마 비석은 무덤 옆에 있는 그 비석을 생각하면 됩니다. 빗돌처럼 우두커니 거리에 섰을 때 암담한 상황입니다. 고향아 또 반복되죠. 너의 부름이 귀에 담겨지면 고향이 나를 부르더라. 계속 불러주더라. 제가 고향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 고향에 이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막을 길이 없었다. 그럴 고향이 그만큼 그리웠다는 뜻입니다. 고향에 대한 이끌림이고요. 제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것도 한 줄씩 들어가 있네요. 한 칸씩 돌아오라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은 나죠. 나의 아들아 이거 돈호법입니다.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이 쓰이면 돈호법이 됩니다. 까치둥줄이 있는 까치둥줄이 아카시아 그립지 않느냐 까치둥줄이나 아카시아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배암장이 뱀장어죠. 뱀장어 끄어먹던 물레방악관이 물방악관이 있는 또 세잡이하던 버들방천 버들방천 버들나무가 있는 시내겠죠. 너는 그립지 않나 고향이 내한테 큽니다. 까치둥줄이 아카시아 물방악관 버들방천이 너 그립지 않나 하고 묻습니다. 너는 질문 그립지 않다고 묻고 있잖아요.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걸 우리 서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롱진 꽃꽃을 이것도 고향에 대한 그리운 대상이죠. 평화로운 고향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이 앞에 붉게 된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움의 대상을 나열 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돌아오라 자 고향이 하는 말을 인용하여 화자의 영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라 명령의 의미를 사용해서 고향에 대한 고향의 부름을 강조하고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의 부름을 강조하고 있고요. 나는 그리워서 모두 그리워서 앞에 말한 것들이죠.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거죠. 먼 길을 돌아왔다만 버들봉 버들봉천 도 가고 싶지 않고 그런데 고향이 왔는데 버들봉천 내가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다. 그만큼 물방안도 보고 싶지 않고 그만큼 고향이 변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전의 모습이 사라진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아 가슴에 가로 놓은 가시덤불 내 가슴에 가시덤불이 누웠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시덤불은 고향 고향상실의 아픔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돌아온 마음의 사늘한 바람이 봄다. 기쁘지 않다는 거죠. 고향상실로 인한 화자의 정서 상막함이 드러납니다. 화자의 내면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시적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화자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변해버린 고향에서 느끼는 상실 감입니다. 이 며칠을 미칠듯이 살아온 내게 미칠듯이 예전의 고향이 아니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없겠죠. 다시 너의 품을 떠나려는 내 귀에 다시 너의 품을 떠나려는 다. 너무 힘드니까 또 고향을 떠나려는 거죠. 고향을 떠나려는 내 귀에 한마디 아까운 말 속삭이지 말아도 아까운 말 아마 유기현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말이겠죠. 이 말을 하면 내가 떠나기 어렵잖아요. 화자가 고향의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겐 한 걸음 앞에 보이지 않는 절망감 한 걸음 앞이 안 보인다. 화자의 절망감이 드러납니다. 슬픔이 물결친다. 머무를 끝없는 현실에 대한 슬픔 정서의 표출 슬픔이 물결친다. 슬픔 이거는 자신이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은유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향을 떠나는 슬픔이 드러납니다. 하얀 것도 붉은 것도 박꽃과 강낭콩 이죠. 박꽃과 당콩 색채 이미지 하얗고 붉은 것이 색채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고향에서 느끼는 어떤 정감이죠. 하얀 너희 아들 가슴에 피지 못 했다. 너희 아들 고향의 아들이 나죠. 고향 아들 바로 나에게 피지 못 했다. 나는 고향에서 편안할 수 없었다. 편안할 수 없는 고향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고향아 꽃은 피지 못 했다.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죠. 옛날은 고향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려 하는 이유가 됩니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 드러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 형식의 운문시 입니다. 성격은 회상적 과거를 회상하고 있잖아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감각적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 일제강점기 고향에도 타국에도 머물 것 없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여줍니다. 특징입니다.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 했습니다. 작품 속 1인칭 화자 나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는 대부분 1인칭 독백 제 형식이 많습니다. 화자가 고향을 청자로 설정하고 고향이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났죠. 고향이 내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의인법 도노법 반복법 인용법 등을 사용했고요. 자연물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물을 비유했죠. 의인법 을 썼습니다. 화자의 내면을 비유적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고향이 하는 말을 인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인용법 을 할 수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상질감이 함께 나타납니다. 3,4,6여는 의도적으로 한 칸 들여서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사원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감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계절감을 주는 이미지와 사색공간의 황량한 분위기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 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